한글자막 by 한효정 여호와의 영이 기두온에게 임하시니 기두온이 나팔을 불메 아베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두온이 또 사자들을 오원 문하세에 두루 보내메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메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관찰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두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기두온에게 임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두온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팔을 불메 나팔은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공격에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 있습니다 또 사자들을 오원 문하세에 두루 보내메 또 이렇게 기도 있어요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에게 거룩한 전쟁을 알렸습니다 미디안 군대 앞에서 연합군 앞에서 겁먹고 주눅들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것을 명령했다는 것이죠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오늘 메시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가는 게 달라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가는 게 달라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였을 때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붙잡히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께 당신이 완전히 붙들일 때 순종할 때 사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분께 완전히 붙잡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사는 게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저경기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